이거 스트레스 확 풀리는 맛인데요? 먼저 닭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마라소스와 설탕, 간장과 고추장, 매실액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줍니다. 이제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양파 반 개와 대파 한 대를 송송 썰어 넣어주세요. 파기름이 나오게 볶다가 버무려 둔 닭고기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. 좋아하는 채소나 떡을 같이 넣어주셔도 괜찮아요. 완성된 마라닭에 후추 살짝 뿌려서 마무리하고 한 입 먹어봤는데 완성된 마라닭에 후추를 넣어주세요.